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시는 거예요 잘 못한 것은 덮어주고 잘한 것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머물 때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비로소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나눴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사랑 이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가르쳐 주신 이 삶을 살아가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 여의도순보 문단교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우리 성도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성키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성키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관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성키리 ony 이돌 하나님 감사합니다.